지금부터 랜덤 쇼폼 챌린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챌린지 음악이 이제 랜덤으로 나올 예정인데요. 벌써 나와요? 과연 한 가지 몇 개의 챌린지를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잠깐! 티라미쉬 케이크 첫 번째 꼴고요. 다음 꼴 뭔가요? 포켓몬 댄스 챌린지임. 자 다음은요? 한 번 더 나오면 네. 네 마라탕으로 챌린지였고요. 자 다음은요? 슈퍼노바 슈퍼노바 자 상반기를 달구고 있는 챌린지들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래가 왜 안 나오죠? 이 노래가 나왔네요. 이 노래가 나와야죠. 오우! 오 네 자 네 다들 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보니까 그때는 우리 잘했는데 다 까먹으셨네 이게 챌린지가 그래요. 찍고 나면 다 까먹어. 이거 안 되겠어요. 원작자가 좀 나서야겠어요. 네 원작자가 나서야겠어요.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기서 할 테니까 저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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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렛츠고 오늘의 날아가씨 이젠 오늘의 날아가씨 때려는 날아가씨 너만의 날아가씨 너무도 아름다웠던 날아가 더운 날아가 오늘의 날아가 너무도 아름다워 오 yes 너무... 아 네 평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끓이시는 거죠 중간에 자 좋습니다 댄스 챌린지 해봤습니다 앉아 주시고 야 아니